그리고 샹하이 드래곤은 스테이지 3 플레이오프에 가고 있습니다. 스테이지 3 시작할 때의 멘탈은 상당히 이번 스테이지는 우리를 위한 스테이지다 생각을 했었고 샹하이 드래곤의 스테이지에 대해 반갑습니다. 뉴욕은 3-3 중에서도 밴쿠버 쇼크에 비하면 저희가 뚫을 만하다 통해 판단했었기 때문에 샹하이 드래곤의 엑스! 밴쿠버는 빠른 느낌일 줄 알았는데 뉴욕보다 천천히 플레이를 해서 할 만했었어요. 농담이긴 한데 시청자분들, 리그 토큰 많이 받으라고 슴브라로 돌아가서 경기를 오래 끌어서 재밌게 플레이하다 마지막에는 저희 팀이 이겨야 되니까 위도우로 끝났던 경기인 것 같아요. 스테이지 4에도 저희 딜러들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디엠과 딩은 모든 리그의 최고 DPS 듀오가 될 것 같아요. 인밀하게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딜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2-2-2 메타가 3-3보다는 나은데 예전 3딜이 2-2-2보다는 좀 더 강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도 저희 팀은 딜러가 강하다 보니까 딜러전에서 그냥 찌발라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다이너스티가 완전히 스팀으로 되었어요. 밴쿠버 타이틴스들이 이 시리즈는 이 시즌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밴쿠버전에서 좀 져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많은 발전을 이뤄서 6승 1패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다음에 저희 팀은 우승까지 노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스테이지 4 플레이하면서 저희를 나갈 팀은 없을 거라 봅니다. 솔직히 샌슉이 제일 세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승전에서 딜러전 한 번 막 붙여봤고 충분히 이길 만합니다. 제가 이번 스테이지 4 때에 합류하게 되면서 상황에 부족함 다 메꿔주고 이번 스테이지 잘 마무리하고 사라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드 파이널에 가서 우승을 한 다음에 건문한 채에 올리겠습니다.